토레스를 타고 캠핑을 다닐 때마다 느끼는 게 많이 있습니다. 홈러를 지나도 안정적인 승차감을 제공하고 특히 4륜 구동이 매우 안정적입니다. 공간이 넓어 편리하고 차량 성능 대비 가격이 매우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. 여름에는 푸른 자연과 계곡을 배경으로 시원한 맥주 한 잔 겨울에는 눈 덮인 설산을 배경으로 따뜻한 오뎅탕의 소주 한 잔 토레스와 함께 어디든 떠날 수 있고 어디서든 잘 수 있는데요. 넓은 적재 공간, 부족하지 않은 출력과 특히 이어를 폴딩할 시 90% 가까운 평탄화가 되어 차박에 특화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느껴집니다. 무엇보다 캠핑과 가장 잘 어울리는 디자인이 어딜 가도 자연과 잘 매칭되는 것 같습니다.